자 여러분 이 생각이란 게 참 안 바뀝니다. 엊그제 좌파스럽다 우파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시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확연하게 나눠져 가지고 후원금을 내는 겁니다. 테슬라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넷플릭스는 헤리스를 지지하는 겁니다. 둘로 쪼개진 실리콘밸리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 아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저는 트위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지금의 엑서죠. 테슬라의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트위터 내용을 좀 자세히 보죠. 어마어마하게 우파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인 거죠. 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본인의 이익과 조금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여러분들 3, 400억 정도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부자들이 이렇게 나누지는 모양입니다. 엊그제 나왔던 리드 호프만 페이팔의 이름 투자에 돈을 많이 버신 분이죠. 피터 틸도 마찬가지고 40년 지기가 완전히 갈랐은 거 아닙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 철학 강의에서 만났던 두 동료가 돈은 함께 벌었지만 이번에 완전히 갈랐은 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세계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뇌 MRI 촬영해보면 뇌구조가 다를 겁니다. MRI 촬영을 여러분들 특정 정치 현안을 읽게 한 다음에 읽는 동안에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면 우파적 뇌하고 좌파적 뇌가 많이 다르겠죠. 특정 정보에 반응하는 속도나 이런 것이 다를 테니까 이렇게 아주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전교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교조 영향이 커가지고 지금의 40대 지금 40대들이 상당히 좌측에 많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 아이가 30대 말 40대 초반인데 거의 대화를 안 한다는 거죠. 부모님하고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인 일인 거죠. 오늘 방송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자생적 우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모든 것은 생각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서는 안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덩구덩 이런 불병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상당 부분도 사회가 책임을 지져야 되고 모두가 합쳐서 뭡니까 사회를 전반적으로 뭐죠 좀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는 커야 되고 많이 이런 국가와 개입해서 돈을 나눠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뭐 모두가 여러분들 다 공동생산 공동분별을 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여러분 20세기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다 간 거 아닙니까 아니 남녀가 정체성이 처음부터 어떻게 차이 나냐 공동화장실을 만들어 남녀가 같이 쓰게 돼야 된다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 화장실을 다 떠들고쳐서 모든 화장실에 다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같이 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뭐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다른 생각이죠 아이들 키워봤냐 아이를 키워보면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가 처음부터 다르잖아 성정체성이 그렇게 여러분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다르면 그럼 이야기도 안 되고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학계가 여러분들 다 소장파 국사학자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좌파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 언론사의 중견 언론인께서 여전히 역사 교과서는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혔다 그걸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의 머리를 다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가난으로 가는 길 노예로 가는 길 질국으로 가는 길을 다 이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50대 초반에 서점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역사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부가 뭡니까 다 좌파적 여러분들 역사관으로 도배된 어린이 책 소년용 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 세계사 책을 간단하게 어린이용으로 만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여전히 역사 교과서는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들 소위 이런 관점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자께서 이번에 신임 허동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보기 더문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인물이다 인간은 한 시대의 지배적 정신에 자유롭게 어렵고 민족과 민중 같은 거대 담론에 횡행할 때 개인은 없다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자신들이 상상하는 세상에 정당성을 주기 만들어진 개인 동원을 위한 거대 담론의 수상인 민족과 민중은 일란선 쌍둥이다 지금 조국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들 학교를 다니던 70년대 말 80년대 이때는 시대 조류가 전부가 더 뭡니까 김일성 사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하게 젊은 날부터 개인의 발견을 중시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올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한테 국가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면 준비 잘해가지고 떠나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가는 계약인 것이고 국가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으면 자기는 떠날 수 있는 거지 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뭡니까 주구장창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인 거죠 개인주의자인 겁니다 제가 이런 대학을 다닐 때도 이런 김일성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평배했습니다 동아리를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전체주의적이 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는 태생적 우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건 그 사람이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공병으로 우파니야 좌파니 묻는 거가 얼마나 이런 불경스러운 이야기인 겁니까 정말 개화된 우파인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다르게 보고 인간간도 다른 겁니다 좌우위기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이런 소개해 드렸지만 결국 박헌영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똑똑했지만 해방정국에서 시대정신에서 못 벗어났던 겁니다 시대정신에서 이문열 선생의 부친이나 돌아가신 여러분들 한국학을 하셨던 서강대학의 김열규 선생의 부친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해방 때 뭡니까 가족을 버리고 3판선을 다 넘어가 가지고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 시대의 지배적 정신에게 자유롭게 어렵다 자유롭게 어렵지만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인간 본성을 착하게 볼 수가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유럽의 여러분들 전체주의와 왕의 압제를 피해서 미국으로 여러분들 이민을 왔던 미국의 건국의 선조들이 정확하게 인간성을 보잖아요 인간은 50보 100보고 권력이란 완장을 차게 되면 힘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무슨 광복절 경축사나 이런 데서 자유가 어떻고 밀턴 후류반의 선택에 이런 데 자유가 어떻고 이렇게 주구장창 떠들었지만 정책 펴는 걸 보면 뭡니까 완전한 전체주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 검사한 거죠 피의자 조지듯이 이런 데서 국민을 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자유주의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한 시대의 지배적 정신에 자유롭게 어렵지만 본인 자신과 다른 인간의 본성을 착하게 이름 직시할 수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전체주의 대열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라를 50개로 그냥 쪼개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를 주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놈이 이런들 완장을 차더라도 함부로 이런들 휘두르지 못하게 그래서 국민들이 주거이동의 자유를 가진 진보색체가 가난한 이름 주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보수색체가 강한 텍사스나 이런 저를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주제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당시에 서양 고전을 굉장히 깊게 읽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을 본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 생각이 비뚤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른 행동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중간에 나오던 인기를 마치고 나오던 간에 이제 선거하면 더불당이 이기는 거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할 때마다 다 이기겠죠 모두가 다 부역을 했으니까 심지어 국힘당 의원들도 다 부역을 했으니까 선거가 무너지는데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좌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왜 파멜의 길인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소웰의 비전의 충돌이란 책 The Conflict of Vision 어마어마하게 양서고 대단한 책인 거죠 거기에서 딱 두 가지 개념을 내지 않습니까 우파는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고 좌파는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다 제약적 비전의 이런 가장 중요한 특성은 유토피아 이상 사이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좌파가 갖고 있는 무제약적 비전은 유토피아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약적 비전의 우파는 인간 본성은 좀처럼 바뀔 수가 없다 이기적인 것은 무제약적 비전은 뭡니까 집단 교육과 개몽을 통해 가지고 인간성을 개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뭐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뭡니까 집단 교육을 통해서 인간성 개조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는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완장차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일반 대중력 갖고 있는 지식보다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계획 세워 가지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 되는 거다 중증질환 병원 육성 전문의 중심 병원 육성 PA 간호사 중심 육성 이런 대안 뭡니까 이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전부를 뭡니까 1년에 2천 명씩 5년에 1만 명을 확 증가시키자 이게 이름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좌익적 생각이고 그게 무제약적 비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이름들 권력을 잡게 되기에는 혁명이 이름만 왕성한 것이고 우익인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무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를 바꿀 때도 섬세하게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는 1960년 생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제가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제가 동기입니다 1960년도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여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군부독재라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고 그 위에 본인이 여러분들 개가천선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겁니다 피위자리는 평생 동안 다루어온 사람이 자유주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본인은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본인은 자유주의를 하는데 은행은 완전히 여러분들 반대편에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무제약적 비전의 바탕을 둔 의로개혁 의로농단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한 정도까지 지금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고 고치려고 노력해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박민순 씨가 이러면 딸딸 외워가 뭡니까 행정고시 충북했겠고 조기용이 이러면 장관이 그렇게 했지만 무슨 공부를 한 얘기했습니까 항상 슈퍼갑이었으니까 의로개혁은 항상 밥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 생각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나라가 왜 저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곧 성과인 겁니다 생각이 곧 운명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제약적 비전 인간의 개조가 가능하고 이상사회의 이런 건설이 가능하고 모두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이념이 팽배해져가지고 결국 한일간 한미관계도 여러분들 결국은 바이바이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국가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점점 심화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세계은행이 중진국의 뭐를 탈피한 그 사람들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통계로 드러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의 성과가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이름들 소위 격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한국에 참 잘한다 했으니까 대서특별하고 뭡니까 나중에 골로 갈 때까지는 뭐 다 회피하게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적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고 이게 올바른 생각이고 이게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차들이 대부분 무제약적 비전에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번에 의료 사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정리하신 분이 많다고 하니까 세상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외치면 그 외침을 또 듣고 변화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쿠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 전 정도 전에 쿠바의 유튜브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런데 비참하던 거면요 쿠바의 미녀가 미국의 유튜브에게 하바나 시내를 소개해 주는 그런 영어를 쓰는 쿠바인이니까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쿠바인이겠죠 굉장히 미녀더라고요 쿠바 여러분 여인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나 썰렁했던 것이 그 남루함이 있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던데 그 미녀가 입은 옷도 남루하고 너무나 시대가 진해한 겁니다 그 이런 말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가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들 기울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